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퀘스트는 네, 솔직히 육모 중요함이라고 하는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과 가볍게 나눌 만한 대화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몇 가지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함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6월 학력평가 시행일입니다. 6월 4일 특이하게 보통은 모의고사가 목요일에 치러지는데 이번 시험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자, 출제기간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인데요. 혹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모든 자료들은 공개가 되니까 반드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시험 범위는 사실 시험 범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굉장히 범위 자체가 3월과 사뭇 달라요. 과거를 잊어라라는 주제의 시험 범위거든요.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수학 전범위로 시험을 치렀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이걸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서 나의 실력을 확 올리기에 힘들었었던 시험이었을 거예요. 워낙 출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3월 모의고사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범위잖아요. 과거를 대한 어떤 나의 공부했었던 기록들이 평가받는 시험이었다면 여러분 6월 학력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정말 고등수학 상에서만 나와요. 1단원 다항식 그리고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까지가 출제 범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출제 범위죠. 수학 1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2단원 삼각함수 과정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오로지 고1 내용으로 고2 내용으로만 출제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6월 학력평가의 문제의 배치인데 사실 선생님이 캐스트를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너네한테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항식과 방정식, 부등식에 있어서 선생님이 최근 3개년이죠. 21년, 22년, 23년 모의고사를 쭉 펼쳐놓고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총 90문항입니다. 거기에서 다항식은 28문항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6월 학력평가에서 62문항에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6월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출제 범위에 들어온 단원이니까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원래 이 단원 자체도 굉장히 크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4, 27, 30인데 2점 문항, 62문항 중에서 3점 문항은 27문항, 4점 문항이 31문항이거든요. 여기 27개, 31개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대비 공부를 하실 때 좀 선택,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출제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총 90문제 중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52문제, 삼각함수가 38문제예요. 삼각함수가 새롭게 들어왔죠. 그런데 문항 배치를 보게 되면 대단원 1단원에서 4점이 21문항인데 대단원 2단원에서 18문항이거든요. 이게 단원 자체의 이게 엄청 양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4점 문항에서는 3문항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나 여기 17개, 18개 문항들 너무 중요해요. 25개, 21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3개년의 모의고사를 얘들아 이렇게 펼쳐놓고 걔네들의 유형들을 보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니까 유형들을 자꾸만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 최소 5문제 정도가 있잖니 신기하게도 3개년의 모의고사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이 3문제는 여기서도 나왔고 이 해에도 나왔고 이때도 또 나왔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를 주고 개수들을 찾는 문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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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네. 그런 문제들이 이 모의고사마다 최소 5문제 이상씩 있다. 그 문제들은 다 3점, 2점은 선생님이 제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3점 그리고 4점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간다라면 약 15점, 정말 적어도 15점 이상의 여러분들이 점수를 세이브해서 가는 거거든요. 15점이라면 등급을 2등급, 2개의 등급을 가로지를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점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대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상학함수 단원 그리고 방정식 뒷부분과 부등식 단원은 기말고사 범위이다.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참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에 나는 모의고사 점수를 올릴 거야. 그게 사실은 내신을 위한 공부도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학력평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3개년 기출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4개년, 5개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3개년은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공부를 도와줄 수 있게끔 수업을 하나 개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볼 시점쯤에 개강이 되어 있을 거고 선생님이 오늘 사실은 완강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3개년 기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래서 이걸 검색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 해설이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 출제 의도가 어떤지를 나와 있거든요. 너네가 출제 의도까지는 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 문제가 어떤 단원인지는 모의고사 해설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약한 단원만 집중 공략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을 위한 그 출제 범위, 내신에서의 범위만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짧고 굳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짧고 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의고사는 당연히 모든 시험을 열심히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훨씬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단원을 공부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었던 계속해서 출제되는 단원들 어떤 단원들에서의 유형을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개설을 했고요. 그 수업에 대한 간략한 선생님의 수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자라면 자, 6월 학력평가 대비 강좌 메이크의 시뮬 강좌가 있습니다. 시뮬이라고 하는 전국연합 3년간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으로 선생님이 최근 3개년에 우선 어삼시사 문항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3점 그리고 쉬운 4점 문항이고요. 그 문제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정했던 건 모의고사 빈출문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신에서 변형이 쉬운 문제여야 된다는 거 어떤 한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은 이를테면 29번, 30번 문제들은 30번 문제 하나를 푸는데 20분, 30분이 걸리거든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신에 나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만 4점 문항 중에는 문제 자체로도 너무 좋고 빈출 유형이고 숫자를 조금만 바꾸면 정말 너무 좋은 양질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위주로 그리고 오답 베스트 문항 위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 기준으로 선생님이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3개의 3개년의 모의고사를 우리가 다뤄본 뒤에 변형 모의고사 한 회를 1번부터 30번까지 진짜 2점짜리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면서 실전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6모가 중요하냐고 결론은 내려줘야 되잖아. 모든 시험은 다 열심히 봐야 된다.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식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 6월 모의고사 시험이 고1은 진짜 고1 범위로만 고2는 고2 범위로만 출제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출제 범위의 뒷부분에서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공부를 좀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라는 일을 위한 대비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6모 공부를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 있어서는 중학교 수학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했을 때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그 과정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 범위로 여러분들이 전국구로 내 위치가 어떤지를 진짜 객관화할 수 있는 첫 시험이에요. 6월 모의고사가 진정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험을 허투루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보지 마시고 그 시험을 치르는 10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시험을 치우시길 바라고 그 전에 대비도 어느 정도 탄탄히 하고 가셔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2 친구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이는 친구들 중에는 저는 이제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저는 내신을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는 그 두 친구에게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시 파이터라면 당연히 이제 이걸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거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고등학교 3학년에 3월 모의고사 생각해봐. 아직 되게 먼 거 같잖아. 그렇지만 그거를 위한 실전 경험을 진짜 너네의 점수가 성적표에 딱딱딱딱 나오는 그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3번밖에 안 남은 거야. 딱 3번. 너무 짧지 않아요? 3번밖에 없어요. 10번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또는 12월 모의고사 그렇게 3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 실전 경험 중에 한 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저는 아직 내신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들도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중간고사 시험지가 휘황찬란하잖아요. 그쵸? 기출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그거에 대한 변형으로 나온 내신에서의 변별력 문제들을 맞출 수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의 기말 범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과 수업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